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를 싸우지마 생략하지마 큰 것 같아 말을 알아듣어요 말을 알아듣어요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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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쁘게 생겼어 인형같아 너무 잘 먹었나보다 그동안 반가워요? 장난치자고 안 돼 이거 어떻게 아니야 하지마 내려와 내려왔네 내려와 간다 뭐 뛴다 이제 뛴다 뛰어 뛰어 왜 뛰어 우와 잘한다 안 속아 멈출 때까지 기다려 아 진짜 누나 이거 빠가 죽였어 따로 이동 울어 이동 울어 이동 울어 이동 울어 이동 울어 이동 울어 이동 움직음 훌련하는 거 같아 와 너무 이뻐 길고양이 치고 이렇게 예쁜가 어? 어 얘 앙컷이다 어? 은근히 뒤를 쫓고 있어 아이고 오 뭐야 너거 예쁘다 얘 예쁘다 오 쪼먹는다 아이고 나도 다 먹을게 사이에 넣어서 어? 던졌는데? 오 쟤가 먹는다 쟤가 오 나이스 개꿀씨 봐봐 응 오 어머 어머 쟤가 쟤가 대장도로 사는거야 안마디로 오 쫓아다닌다 응 저런거 처음 봤어 오오오 여기있어 얘가 대장이구나 진짜 그러네 온다 저기있다 엉 며 며 며 며 며 오 돌아간다 야 얘 되게 똑똑하다 절로 돌아간다 우와 우와 여기 너무 높아 너네 높아 거기 왜 안나 온다 온다 네 사람 가리냐 내는 사람 가리나 봐 아니야 비닐봉다를 쓰는 게 나아야 돼 네 가자 이리와 아 진짜네 이리와 너가 제일 날려받아 이리와 네 네 네 쟤들도 봤다 네 이리와 운동시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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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오오 온다 온다 오오 오 진짜 빨라 네 오오 네 너네들한테 너무 미안해 왜 뭐蹴 우리 저번에 부상하셔가지고 왜 안 drunk 미 e t 우리 저번에 부상하셔가지고 뭐오 안 써 하 그래서 다음 Origami 너무нач 이상rals 정말 엄청난 네 비 stuck 카나 와 잘생겼다 위너민다 씹는거 봐 어머 세상에 여기있어 사연의 명기 기억나 씹는 소리 아 완전 완전 사연 ASMR인데 아 웃겨 남아 자 가서 봐 던져줘 자 들어갔어 아니 안보이나봐 그냥 먹고 냄새로 오네 적극적이기 시작했어 얘는 받아먹지 어 구름이 구름이야 얜 받아먹네 어 아빠 구름이래 쟤는 안바라먹네 아니 너무 웃겨 아빠 눈이 없으니까 야 아주 독특한 헤어스타일인데 잠깐만 아빠 구름이래 그냥 구름아 폭신폭신해 우와 신기해 자기 폭신폭신 알았다 한 번 먹이고있게 저희가 준 것은 안먹던데요 오케이 오 수박 수박? 예 아 저런거 먹는구나 새벽에 수박 껍질 먹방 우와 대박 여기 꽃사준이 있어 아니지 꽃사준이 꽃사준이 남은 거 있잖아 여기 꽃사준이 생기지 이쁘다고 해서 꽃사준이 안 했어 여기 취향이 있다 응 꽃이 나는거야 꽃이 나는거야 꽃사준이 남은 거 있잖아 우리가 주는 먹이는 안 맞구나 목 엄청 길어 쟤도 한다 어디로 들어간거야? 이러면서 봐봐 쟤 어떻게 들어간거야 너 운동 시켜야지 달려 네 아니야 간다니까 엄청 커 목 엄청 길어 무서워 백봉 그치 안녕 엄마 어? 아빠요! 아빠요 아빠요! 무이지 않는다고? 무이지 않아요! 무이지 않아요! 도루고 자? 도루고 잔다 도루고 잔다 도루고 자 어머 어머 도루고 잔다 아 가져가는데 먹진 않아 맛이 없거든 야 물어봐라 하지마 로 빨리 주나봐 안 먹잖아 다리는 왜 드는거야 다리는 왜 드는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